샬라운 바라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기도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고 또한 저의 목숨을 지금까지 이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 주님 저는 정말 저의 영번육이 다 변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과거의 나를 다시 말씀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또한 저의 의복도 옷 입는 스타일도 모두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정하게 하시고 또한 선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멘.